저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물론 조합원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간 정비 사업을 풀어주면은 집값을 과연 이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집값 안정은 안 돼요. 그렇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이 안 오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많거든요. 아니 안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해서 안 오르거나 개발을 해서 안 오르거나 그렇다면은 기왕이면은 본인들이 개발해서 오르는 게? 개발해서 오르고 거기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게 조금 더 아니 뭐 지금 노후된 저층 주택에 수십억이나 개발해서 수십억이라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의 권리가 있고 거기서 살았던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거는 해제해서. 눌러놓는다고. 정부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오를 건 아는데. 근데 주변 시세 조장 때문에. 그렇죠. 사실 대장조가 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옆단지에 있는 집주인들도. 우리 집값도 한 저기가 5억 걸렸어? 우리도 한 3억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거하고 지금 더 문제는 여기 2주 수요들이 나오면 전세가 지금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라.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아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집값 잡으면은 좀 안정되면 그때 좀. 그래서 이번에 공약 이런 게 정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고 싶어도 이게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고 야 너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해졌다 이러면은 그땐 풀어달라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집값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셋값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난도 전세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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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도 정말 만만치 않게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비사업 된다고 하면 엄청 호재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 지금 저녁에 정비사업 막혀있는 게 얼마인데 그거 풀린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은 그 조합들만의 호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자기들도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건 그렇죠. 주변도 호재죠. 아 제가 오르면 나도 오른다. 내 아파트는 9억이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따라가잖아요. 네. 그런 뭐 소비 수준이 높은 분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아하는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도 됐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재건축 민간 쪽에서 하는 건 사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시기나 아니면은 이 재건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게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나 조합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마치. 내가 시장이 되면 너네 해줄게. 뭐예요 그게. 사실 이게. 나 권력자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게 이게 법률에 따라 하는 내용이고. 민간의 어떤 조합원들의 동의로 인해서 하는. 민간 재벌축이라는 게. 그럼요. 민간이 회사를 세워서 우리 개발 회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장되면 해주고 너가 시장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게. 이상하긴 해요. 이게 뭐 집값이 어떻든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권을 쥐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권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말씀은 참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을 내야 되는데 벌써 한 시간이나 또 됐네요. 그래서 이번 의문이 그거잖아요. 변창은 표 저렴한 분양주택이 나오냐. 정부를 한번 믿어야 되나. 그래서 믿어야 되는지. 저렴한 분양주택은 나올 거로 봅니다. 저는. 나오겠죠.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저렴한 분양주택인데 진짜 질 좋은은 잘 모르겠어요. 저렴하면 질 좋은을 같이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리고 저렴한 분양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면 과연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 내 동네에 저렴한 집들이 들어오는데. 하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집값이 좀 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임대주택 들어오면 안 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저는 글쎄요. 저렴한 분양주택이 진짜 질 좋은을 만족시키기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다 땅값이고 건축비는 얼마 안 든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임대주택 이런 데를 갔는데 다 똑같은 표준 건축비로 지었다고 했어요. 상향 조금 했던데요? 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표준적으로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방음제 이런 거는 몇 밀리를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민간에서는 그 3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준 아파트라는 게 이제 이걸로 최저 기준을 맞춘 거지. 이게 질 좋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민간처럼 뭐 그 기준의 한 3배 정도 높인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질 좋은 아파트가 될 텐데. 그게 진짜 민간하고 똑같은 아파트잖아요. 그거를 과연 저렴하게 할 수 있겠느냐. 두 개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렴한 분양주택.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뭐야 뽀대나는 네이밍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의견은 저렴한 분양주택보다는 합리적인 분양주택. 뭐 약간 이런 말이 조금 더 세련되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뭐 저렴. 저렴하다는 표현은 안 써서 이건 제가 쓴 거고. 아 그래요? 이건 제가 쓴. 저렴하다. 이거는 제가 쓴 거고. 좀 싸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뭐 그런 최근 제도 자체가 뭐 그 이제 분양 가격을 아예 그 뭐라고 할까요? 할부식으로 내놔 정확하게. 지분형? 네. 지분형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저렴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믿어보라는 이 말에는 좀 의문이 든다. 저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뭐 실무 경험이 있는 분께서 지금 장관으로 들어왔잖아요. 오셨죠. 네. 왔는데 이게 봐봐요. 벌써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김재환 기자님도 내가 성향을 좀 아는데도. 아 그렇죠. 저는 못 믿겠어요. 막 이런 정도면 많은 수요자들이 신뢰를. 아직 좌파로 남아있는 저조차. 아직까지도 보여준 게 일단은 없기도 하지만 신뢰를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게 사실. 그렇죠. 저는 좀 이런 제가 정부를 좀 믿지 않는 이유는 도심 개발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집값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 같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용적률을 높이면 땅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가능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그리고 도심 개발하는 거 내년에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2, 3년 뒤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땅이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4, 5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두 새해를 맞으면서 10년 전을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5년이면 진짜 짧거든요. 근데 그때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 탓을 하면 야 너네가 그때 땅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잖아 라고 하면 그때는 뭐 용적률 아 그러면 우리 용적률 한 천 퍼센트 하시죠. 이럴 수 없는 이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에 홍콩의 선례에서도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결코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균형 발전으로 봐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김재현 기자님이 이제 자져놓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0세 정도 되면 5만 8천 퍼센트만 이거 나오는 거예요. 막 우주까지 가있죠. 우주까지 뛰어. 그러니까 이게 좀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도 한 1, 2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집이라는 게 우리가 1, 2년 있다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 지금 PD님께서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빨리 정리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게 지속가능하지가 않고 한 1, 2년 뒤에 집값이 잠깐 잡힐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를 저는 믿지 않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 내가 우리를 평가했을 때도 굉장히 그래도 균형 갖고 이야기 갖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데이터로 진짜 한쪽이 안 쏠리는 게 안 쏠리게 그래서 많이 안 보죠. 아 그런가 봐. 일단 저부터 좌파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부채도사처럼 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중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신경을 뽑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마지막 클로징 할 때 지금 PD님 저희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 정리하시죠. 아 괜찮아요. 안내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지로만 하신다고.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저희가 스트리밍도 하지만 이제는 편집본도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윤 씨가 이제 선별적 아 구독 좋아요 멘트를 깜빡하지 말라는 저희 PD님의 부탁이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됐다 하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너무 PD님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직장만? 아 내 직장만. 새해 내 직장만 꼭 하시기를 현명한 내 직장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별적인 상승. 아까 나온 것처럼. 뭐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나ban.